네 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코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코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의 박재웅입니다 저희 한판승부 제작진이요 야심차게 준비한 사전방송 더 라코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한판승부 본방송 이전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5시 정각에 저희가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보수 패널 두 분 또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 이렇게 모시고 각 진영의 시각에서만 방송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은 보수 시각에서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고 목요일에는 또 진보의 시각으로 방송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첫방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찰떡케미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르는 보수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유 우파 농객 이종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저희 CBS 스튜디오는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저 뉴스쇼에 있는가 봐요 아 그러셨구나 한판승부에 처음 모시네요 네 한판승부는 이제서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걸어다니는 소법전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도 CBS 스튜디오가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세요 그냥 새롭게 한 소설을 자주 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네 네 저희 한판승부는 또 평상시에 많이 두 분이 모니터를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아 자주 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텍스트 기사 인용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판승부에서 이렇게 패널들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네 맞습니다 네 기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분의 락커룸도 장안의 화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모셨습니다 저도 종종 보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판승부에서 은혜가 되는 콘텐츠가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더 락커룸에 또 함께하게 된 소감이랄까 두 분이 또 평상시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방송도 많이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그렇겠네요 지금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 들어오면 너무 늦은 시간이고 새벽같이 나오는데 정 변호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요즘 일주일에 거의 한 5일을 함께 얼굴을 보는 그런 사이 그러면 좀 하루 좀 덜 봐도 되는데 또 화요일에도 왜냐하면 제가 남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이종근 선배님하고 같이 방송하면 얻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 이때 독실한 신자에서 겸손하는 사람은? 아니야 진짜 겸손입니다 제가 숟가락을 들고 다니지요 밥상을 딱 차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또 케민이 기대하면서 자 그럼 더 락커룸 첫 번째 일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락커룸은요 또 국내 방송 최초로 VAR 또 정치 비디오 판독을 도입을 했는데 자료 영상을 보면서 또 평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에 5분간 각 후보가 5분간 발표를 했는데 과연 영상을 보시고 홈런을 친분은 누구인지 삼진은 누구인지 병살타 혹은 안타 정도 친분은 누구인지 한번 판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주세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킬 힘이 있습니까? 정권을 재창출할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면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원조 소장파 쓴소리 리더였습니다 25년 동안 경험 쌓았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답답해하는 민심의 목소리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고 당정관계의 협력으로 국정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레드팀 팀장 역할을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당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 고통스러운 시험 그리고 실망 이제 그만합시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 당중앙을 폭발시켜주십시오 비겁한 미기십에 마련된 당중앙을 폭발 얘기를 또 하시네요 절절히 폭발시킨다는 그 심정으로 주황당을 폭발시켜주십시오 창조적인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저 윤상연부터 폭발시켜주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비전 발표 네 분의 연설을 들으셨는데 윤상연 후보는 본인도 폭발시켜달라고 했는데 당선이 되겠다는 말씀이시겠죠 오늘 네 분의 후보의 비전 발표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인상 깨 보셨던 포인트랄까? 먼저 우리 이종근 평론가 나경원 후보가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지금까지는 한동훈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선두를 공격하는 건 2, 3위 후보의 숙명이죠 그런데 포지션이 약간 바뀌었어요 보니까 각을 세우는 후보 빚을 갚아야 하는 후보 둘 다 안 된다 즉 한동훈 후보와 원효 후보 둘 다 안 된다라고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득표할 수 있는 유권자층을 조금 옮겼죠 옮겨서 이렇게 양쪽을 공격하는 모양새 이게 조금 눈에 들어왔고 제가 또 눈에 들어온 건 윤상현 후보예요 윤상현, 폭파시켜라 폭파시켜라 폭파도 눈에 들어왔고 또 이게 지금 소리만이 아니라 사실 영상이 중요한 시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늑대 얘기야 앞에 프리젠테이션 굉장히 괜찮았어요 늑대 요세미티 공원에 원래 농장주들이 사슴도 기르고 자기 동물들도 기르게 하기 위해서 늑대를 다 내쫓았는데 사슴이 하도 많이 번성이 돼서 거기에 식물들이 다 먹어치워서 이제 완전히 무덤이 됐더라 그래서 14마리의 늑대를 새로 투입했더니 생태계가 복원됐더라 내가 늑대가 되겠다 이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많이 처지고 많이 쫓아가야 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좀 임팩트 있는 어떤 영상 임팩트 있는 어떤 카피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윤상현 후보는 또 저희 방송 나와서 국민의힘의 현 상태가 공동묘지 같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당의 또한 조용한 상태 해결하기에 늑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뭐 네 분 다 밋밋했어요 특별히 임팩트가 있는 분은 없었던 것 같고 다 삼진 혹은 아웃 그냥 안타 안타 출루 정도 다들 출루 정도 그런데 이제 키워드를 제 나름대로 한동훈 후보는 정권 재창출 정권 재창출 그다음에 원희룡은 레드팀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는 분열은 필패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는 중앙당 폭파 이렇게 저는 눈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나름대로 큰 기대는 사실 안 했고 왜 그랬냐면 지난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1시, 2시, 3시에 각각 했었잖아요 사실 그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1시간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때 3명의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의 판검사 출신 후보들이 막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때도 밋밋했거든요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는 7분 30초 제가 딱 듣다가 여기서 벌써 끝나나? 2,245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 4시 출신이었어요 계속해 주세요 한동훈 후보는 28분 오히려 길었어요 8,949자 그런데 그 안에는 말이 길었으니까 그 안에는 주권자의 민심은 준엄하고 절묘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쭉 있어가지고 이건 좀 재밌어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원희룡 대 한동훈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천재 원희룡이 어떻게 한동훈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인가 한동훈 후보가 28분 동안 거의 9천자가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원희룡 후보가 4분의 747자 아, 짜봤다? 천자도 안 됐어요 천자도 안 됐다 그 내용도 없었어요, 별로 내용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야, 이렇게 편... 아닙니다, 계속해 주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원희룡 후보가 준비를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그렇게 준비가 덜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크게 큰 기대는 안 했고 그때도 원희룡 후보는 레드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레드팀이 그나마 이제 좀 들만하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상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적어지고 있는 그런 후본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같이 4명이서 이야기 쭉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폭파라는 말은 좀 신선했다 폭파? 네, 그런 정도로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레드팀 말고 당 사무총장을 원외 인사로 임명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좀 당의 변화를 익힐 수 있는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얻겠다 이 경쟁을 지금 한동훈 후보하고 둘이서 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 다 원외와 관련된 공약을 했죠 한동훈 후보는 원외의 당협위의 사무실을 내주고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얘기했고 원희룡 후보는 좀 더 직접적으로 사무총장 사무총장을 원외로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들은 제가 알겠으나 실제로 사무총장을 원외로 할 수가 있을까 아시다시피 사무총장은 집사잖아요 집사이고 선거 때문에 예산도 다 해야지 인사도 다 해야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내 인사들과 호흡도 맞춰야 되고 또 속내를 탁탁 알아야 되는데 원외의 사무총장이 쉽지 않은 정말 쉽지 않은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할 일만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원외들의 어떤 마음을 살 수도 있겠지만 모험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역시 본인도 원외 당대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대표가 되면 본인도 원외 당대표 또 원외 사무총장은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변호사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이 그 생각이거든요 당대표가 원외인데 사무총장이 원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컨대 원내대표가 굉장히 세가지고 그립감도 세고 굉장히 잘하고 위로는 당대표도 잘 모시고 밑으로는 사무총장도 잘 관리하고 그런 분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내대표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야 추경호 원내대표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도 원외 원내대표는 지금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복귀는 하셨겠지만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기스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무총장은 원내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아니고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하면 사무총장은 원내에서도 다선에 무게감 있는 그런 분이 딱 중심을 잡아줘야 그래야지 구도가 맞지 이게 다 원외고 그러면 국회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지고 조금 의외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의 수익이 높아지면서 어제 박정훈 국민의힘 최고형 후보자죠 이분이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원후보 선을 좀 지키셔라 너무 나가면 선거 끝난 이후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면 선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나란히 앉아 화기의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선거 총선 때 닭강정 드시던 모습이 다시 재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거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후보들 간의 어떤 설전 이후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회복돼야죠 회복돼야죠 회복될 수 있다가 아니고 회복되어야만 이 당이 미래가 있어 보이고요 아마 서로 이야기 나눈 장면은 이런 것 같아요 나경호 후보도 함께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끼워주는 거야 누가 안 끼워줬을까? 원희룡 후보가 안 끼워줬어요 1, 2등끼리만 대화하겠다 혹은 1, 2, 3등끼리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어느 세미주는 아니고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참석을 했는데 똑같아요 나경호 후보 안고 원희룡 후보 안고 한동훈 후보 앉았는데 둘이만 대화하는 모습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 이건 다분히 원희룡 후보가 1, 2위다 우리가 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략적인 어떤 몸짓? 이렇게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박정은 의원님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박 의원 말씀대로 원 후보가 선을 지키신 것 같아서 어제 방송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저는 만약에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받았다고 하면 잘했다 그다음에 저런 게 정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앞에서 싸우고 뒤로 뒤에서 싸우고 앞에서는 악수하고 그런 게 정치 아닌가 자기 감정 내세우면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전당대 핵심 어휘 중의 하나는 어대한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은 아니냐 어대한인데 어대한 구도에 대해서 친민 의원들은 무슨 말이냐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어대한을 주장하는 분들은 영화 트루먼 쇼에 사시는 분들인가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트루먼 쇼를 다시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을 빼놓고 모두 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영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대한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한동은이라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여겨서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겁니다 조정은 의원은 의원이 아니고 백서 TF팀 위원장 아직도 맡고 계시잖아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백서 TF 만드는 사람은 한상진 교수였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백서 책임자 민주당이 대선에서 실패했을 때 한상진 교수가 딱 맡아서 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백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민주당이 살려면 운동권 정당을 탈피해야 된다 여기는 운동권들이 다 들어와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서 망하고 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갖고 누굴 잘랐죠? 정청래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상징적으로 막말도 막말이지만 운동권들의 어떤 집합소 이것을 상징적으로 공천에서 내친 게 이해찬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해서 물론 이해찬 의원은 다시 무소속으로 살아돌아오긴 했지만 당시에 총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상진 비대위원장이 던진 돌의 파문이 어쨌든 나중에 결실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한상진 교수가 맨날 방송에 나와서 정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는 백서 책임자는 백서로 얘기해야 된다 백서를 딱 내고 백서를 읽어보면 아 이렇게 공평하게 잘했구나 아니면 공평하게 못했구나 라고 판단을 백서로 해야 되는데 아니 이분은 백서 TF 위원장이 왜 아이고 어대하는 선거는 어떻게 되고 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이렇고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이러려면 정치평론 패널로 나오시고 위원장 측은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이분이 오늘 그랬더라고요 아 이게 8일 날도 땡겨질 수 있다 총선 전대 위에 전에 백서 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의견을 하려면 어대한 얘기를 하지 말든지 백서만 책임져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분은 그래서 백서까지도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 혹은 자기 정치의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사님은? 저는 조정은 의원이 지금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트루먼 쇼가 어떤 트루먼 쇼는 쉽게 말하면 갓파더가 있는 거잖아요 빅보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조종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당의 전당대표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어대한 어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각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후보한테 어대한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정은 의원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면 어대한이 돼서는 안 되고요 어대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강하게 푸시를 받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차피 될 거 아니냐 그게 어대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잖아요 조정은 의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모든 일들을 지금 조금 전에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이재명 팬덤이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한두근 팬덤이 있다 그래서 후원금 모집 시간을 보니까 계좌 개설 8분 만에 모금 상환액인 1억 5천만 원을 채웠다 총 모금액은 1억 7천만 원이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과거 이재명 대표가 2시간이 걸렸던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팬덤이 형성되는 정치인의 보수에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팬덤이 형성됐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을 때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뭐가 어떤 현상? 마치 몇 분 만에 열어두면 이게 금액이 채워진다라는 경쟁을 벌이는 것 언론이 그거 갖고 경쟁을 해서 계속 비교하는 것 이게 대단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안 좋냐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하나 그런 과정에서 하나 밝혀진 게 있죠 바로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이 후원을 했어요 2억 원가량을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대선 과정에서 후원을 했는데 딱 이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후원회 계좌를 여는데 단시간 내에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도와다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2억 원을 자기가 저기 밖에 못하잖아요 천만 원밖에 못하잖아요 대선 후보는 그러니까 그걸 쪼개서 임원들을 동원해서 다 한꺼번에 짱 넣자 해갖고 2시간 만에 된 거거든요 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몇 분 만에 몇 분 만에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시간 계산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아니 4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나를 모르는 나의 어떤 기업인 사람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열어놨을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뒤늦게라도 한 얼마씩이라도 모아지는 모습 이게 도리어 전 미담이 될 수가 있지 열자마자 우리가 내 팬덤이 이거야 앞으로는 아마 열자마자 30초 컷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시간 굉장한 것도 아닌가요? 오픈런인가요? 오픈런? 저는 이 경쟁은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 언론이 잘못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이 깊지가 못해가지고 그냥 짧은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지갑을 열게 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배도 지갑을 열어야 그게 진짜 선배 아니겠습니까? 국간에서 인심이 나온다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을 쫓아다닌 사람이 계속 구름 같은 그러한 청중들이 지난 총선 때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동훈을 위해서 지갑을 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억 5천, 1억 7천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몇 명이 후원을 했느냐 한 명이 5천만 원씩 3명이 후원 1분만 해도 컷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에 따라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컨대 1만 5천 명이 1만 원씩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원했는지도 중요하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짧은 시간에 아주 단기간 시간 내에 이렇게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할 만큼 한동훈의 팬덤은 리얼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가운데 홍준표 시장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인데 한동훈 후보를 대권 라이벌로 생각해서 연일 거친 말에 쏟아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대구 시장이니까 혹은 대구의 적자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니까 영향이 있을까라고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나 홍준표 시장이 얼마만큼 당원들에게 소고하고 있는가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영남 당원들에게 지금 스킨십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몇 년 동안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몇 번 선거에 나와서 당선도 되고 지금 바라보는 건 중앙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영남 안 바라봐요 중앙만 매일같이 SNS에 대구가 어떻고 이 얘기 보셨어요? 대구 굴기 아니요 아니요 지금 다 한동훈 나빠 한동훈아 애야 이것만 하시잖아요 그게 중앙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무슨 0인지 어쨌든 그 0 넘어서 한양만 왜? 이제 곧 대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난 이미 대구의 적자라고 판정이 났잖아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 당원들에게 내가 대구시장에 내가 한동훈을 안 만나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동훈을 미워해 라는 메시지를 영남권이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행보에 용산의 의중도 함께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의중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의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홍준표 시장이 시장도 여러 번 하시고 광역단체장도 여러 번 하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여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하고 경력은 무지무지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딱 들으면 재미있어요 나보고 막 애래 한동훈 같은 사람 보고 막 애래 그게 뭔 말이야? 자꾸 애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한동훈이 잘생기지도 않았대 누가 언제 잘생기라고 그랬나? 그런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원로 정치인이라고 하면 말씀이 너무 많고 한 말씀을 해도 폐부를 딱 찔러가지고 역시 원로답구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주의깊게 보는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쟤는 애고 애가 아닌 사람 보고 애라고 계속 우기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나쁜 건 뭐냐면요 홍준표 시장님은 유권자들을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유권자들한테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저런 식으로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은 당에게도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판승부 특집 사전방송으로 론칭했습니다 락호룸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보수의 락호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 측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 VR 영상을 보고 또 두 분의 판정 들어봅니다 오는 19일이 순직해병대원의 일주기입니다 일주기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방통위원장 단회 간 방송사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당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원 원내대표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은 오늘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예고됐죠 최상병 특검법도 예고됐고 필리버스터도 예고됐습니다 물론 180석이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내일 종료할 가능성이 높죠 양쪽 다 예고된 어떤 부딪힘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무슨 충돌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필리버스터를 가장 극찬한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예전에 필리버스터 맨 처음 우리나라 선진화법 통과된 다음에 처음으로 했을 때 성인형 기저귀도 차고 등장을 하고 하면서 몇 시간 경쟁을 했잖아요 몇 시간 동안 뭘 한다 그리고 이종궐 의원도 아마 그때 기억에 남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때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이렇게까지 감격스러운 제도야 다 그렇게 칭송을 했으니까 그러면 남의 정당이 하는 필리버스터도 사실 그렇게 감동스럽게 보여져야 된다 내가 하는 필리버스터만 정당하고 상대당이 하는 필리버스터는 나쁘다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정말로 진심이었다면 지금도 소수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국민의 의미하는 필리버스터는 무조건 악이야 나빠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서 종료시킨다거나 하면서 충돌로 이어지는 것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화면 보셨는데 변호사님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복귀한 모습을 보셨는데 표정 보시는 거 어떠세요? 판정해주세요? VAR을 보시고 표정이 어떠세요? 열심히 해야겠다? 두 분 다 아웃 두 분 다 아웃 오늘은 무조건 아웃이야 무조건 그냥 레드카드야 아까 저기 하셨던 네 분은 그냥 한 내야 안타 정도 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원내대표 두 분에 대해서는 박찬대, 추경호 둘 다 땅볼 아웃 정도로밖에 왜냐하면 어차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든 민주당은 통과시킬 거고 힘으로 어거지로 통과시킬 거고 국민의힘을 설득하려고 한 마음이 일도 없이 그냥 통과시킬 거고 국민의힘은 못하러 필리버스터 합니까? 의미 없어요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빨리빨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빨리빨리 재의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저만 해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될까? 통과되지 않을까? 궁금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니,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당연히 행사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궁금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재의결 갔을 때 이탈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게 궁금해 죽겠는데 왜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시간을 질질질 끕니까? 그러니까 드라마가 딱 있으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딱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빠져가지고 어디 헤엄치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어차피 막장 드라마 22대 국회는요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답게 막장으로 가가지고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파국을 갖다가 보여줘야지 왜 막장 드라마인 주제에 정상적인 드라마인 척합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진짜 땅보라업도 아니고 삼진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막장으로 초반부터 가면 국민들이 또 너무 놀라시니까 아무도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 안 합니까? 전 여태까지 21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1대 국회는 그것보다도 더 그냥 지하실이다 지하실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기대가 없으신데 아니요, 막장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지금 배신은 이미 나왔잖아요 배신, 배신의 정치 배신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수 막장 드라마의 4대 요소 복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생의 비밀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이건 나오면 안 돼, 불륜 네, 어쨌든 그건 나오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또 오늘 어제 운영위에 다른 때와 대통령 시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지난 입법 청문회와 달리 이번 운영위는 당하지 않만 알고 당당하게 해라 라고 보수 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또 정부 쪽 인사들의 답변은 어떻게 보셨는지?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운영이 나오기에 그 전날 당정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비서실장이 사실 저는 적합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야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당정이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주일 동안 내지는 일주일 한 달에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협의는 가능하면은 법안을 우리가 뭘 내겠다 이런 협의가 돼야지 저쪽한테 우리가 어떻게 지지 말자 이렇게 협의되면 안 되거든요 보여지는 모습이 서로 조용히 얘기하는 건 좋겠지만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까지 너무 편바적으로 운영한다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싸우는 건 여당이 싸우는 건 여당이 해야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나서는 건 안 좋았거든요 아직 국회의원이신지 전화 모드가 안 되신 걸까요? 아니요 많이 섭섭하긴 할 거예요 섭섭하다 섭섭한 마음에 표현한 건 좀 그렇지 그런데 확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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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언론들이 와 이거 정진석 비서실장이 옛날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막 싸웠잖아요 그렇게 싸우겠거나 했는데 웬걸요 정중하게 다 했어요 그야말로 정중하게 자 뭐 이거 사실 화낼만 해요 왜냐하면 증인 선서도 하고 증인으로 채택돼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업무보고하래 그러니까 아니 그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협의를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간사가 없이 시작을 했으므로 그러니까 이건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않은 걸 했으므로 업무보고 못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정중하게 저희가 증인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 내로 다 만약에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시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야당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도 되게 정중하게 되었어요 특히 자기 지역구에서 천상의 라이벌 있잖아요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이 자기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비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박수현 의원이 얘기하는데도 정중하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참모들이 작심하고 나왔구나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최대한의 어떤 성의를 보이려고 나왔구나 라고 국민들은 바라볼 거예요 정윤석 비서실 실장의 답변 중에 주목됐던 게 최근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구구 유튜버를 보고 그거를 또 용선 참사를 판단할 때 크게 좀 영향을 받으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답이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답이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 이 이야기는 의존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은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존은 일정도 하고 있다 아니 필요할 때 유튜브를 보고 있다 제가 만약에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도 유튜버 보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만 보십니다 이게 민심을 볼 수 있는 거고 옛날에는 신문만 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방송도 보게 되고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는 아예 크리에이터잖아요 대통령이 유튜버를 갖다가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야당 대표는 지금 유튜버 구독자 수가 100만 넘었다면서요 야당도 그렇게 하면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유튜버 안 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싶은데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방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발언은 아웃? 그런 발언은 조금 이상하다 파울 파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다가? 파울? 네, 저도 조금 파울 팁 충심은 인정을 하는데 충심은 인정하나? 네, 네 그런데 회고로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은 왜곡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어제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 이동훈 수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 대응부터 좀 명확하게 자르지 못한 거 혹은 국민들의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방안은 아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분도 많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질문의 뉘앙스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달라진 건 없어요 아, 달라진 건 없어요? 처음부터 왜곡됐다고 하고 아, 왜곡이다? 그 다음에 이동훈 홍보실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가 왜곡이라는 얘기를 한 적 없다가 아니고 그, 뭐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말한 사실 그러니까 누구죠? 김진표 의장과 김진표 의장한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과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일관적이다 이게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곡에다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정 변호사님 그래서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는 뉘앙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익힐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김진표 의장이 굉장히 큰 결례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그때 이야기했었어야죠 그때는 내가 국회의장이고 내가 점잖고 그런 체면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제나 완전히 야인되고 훌훌 다 털고 그랬으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뭐냐면 김진표 의장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잖아요 그런데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김진표 의장이 입증을 하시라고요 만약에 저 정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전직 국회의장, 그것도 전직입니까? 직전이잖아요 직전 전직 국회의장이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지금 저 정도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려면 명확한 여기 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진을 갖다 하든지 녹취록을 까든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증거를 가진 다음에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시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서로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이 이런 말 했대, 누가 이랬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스스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을 낮춘 것이 아닌가 그때까지 지금까지 70평생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부총리야 했지 대통령 빼고 의원했지 강관도 대통령 빼고 다 했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받았던 분인데 저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만약에 저 정도로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싶었다고 하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본인이 입증해라 저는 이게 저도 한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숟가락 하나 더 얹으세요 아니 퇴장한 감독이 또 나와서 서번 타자처럼 땅 쳤어요 그러면 다 말려야지 그러니까 회고록이 아니라 현장 중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현장 중계예요 1년 몇 개월 전에 일을 자기는 며칠이나 지났어요 국회에 퇴장한 지 며칠 안 지났어요 그런데 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자 국회의장은 뭔지 서열 2위고 대통령 1위예요 그리고 당장은 다 초월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요청해서 만나서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쪼르르 나와서 나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자신이 소속했던 정당의 현직 원내대표한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국회의장이 할 일입니까 국회의장은 초월해야 되는데 중재를 해야 될 사람이 그럼 원내대표한테 그 얘기한 건 뭡니까 아 이거 정략적으로 이용해 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원내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박홍공 원내대표가 바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증거를 들이대잖아요 메모해 놓았다 메모해 놓았다 메모해 놓았다는 게 증거라면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쪼르륵 일러 바친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국회의장이 할 태도가 아니죠 예 자 한판승부 사전방송으로 오늘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더 락커룸 매주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은 보수 락커룸 목요일은 진보 락커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 세 번째 VR 영상 봅니다 오늘 불출석 사회에서 제출하셨는데 5분 국회 대정부질문 때문이실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9월 결심 나왔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사 탄핵 표추안 발의 예정도 나왔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수사에서 검사를 탈핵한다고 확답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었고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비오는 날이었고 역시 취재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현장은 많은 목소리가 있었는데 기자들의 질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삼진이죠 삼진입니까? 이재명 대표 삼진? 왜냐하면 답을 못했잖아요 아 기자들의 질문에 네 답을 해야 되는 건데 답을 할 수도 있고 해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에 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스윙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눈뜨고 삼진당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기자들의 강속구에 삼진당했다 뭐 강속구도 아니죠 그냥 평범한 아리랑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밋밋한 볼인데도 거기에 벽망이로 휘두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비가 오는 날에서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불리한 것을 대답하지 않는 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그랬나 했더니 아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답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기자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요 개소리이기 때문에 애완견들이잖아요 애완견들이라며 개들이라며 개들이 지금 이렇게 왕왕왕 짓고 있는데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린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한테 불리하게 얘기하는 모든 기사들이 다 애완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 사람 소리가 아니야 라고 지나가는 거겠죠 그 발언이 큰 문제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론가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정보선사님은? 글쎄요 저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재판이 이제 종국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운명의 10월이라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이 9월에 마무리가 되고 10월에 1심 선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가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자꾸 이제 조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할 때 부지사했던 이화영 부지사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10월쯤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9월 6일에 결심한다고 했으니까 판사가 빨리 쓰면 9월 내에도 판결 쓸 수 있고 아니면 한 달 정도 잡으면 10월 초고 조금 더 잡고 그러면 추석 지나서 10월 말까지는 판결이 나올 건데 그 전에 나올 판결이 있어요 어떤 판결이죠? 김혜경 씨 판결 그러니까 내 바로 밑에 있었던 부지사 판결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이불 덮고 사는 굉장히 가까운 내 부인의 집사람의 판결이 9월쯤 나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에 내 판결이 나온다 그런데 김혜경 씨 판결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모 씨 판결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만 무죄가 나온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어 보이고 희박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공직선거법도 여러 가지 정황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죄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그 형량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될 텐데 예컨대 형량이 100만 원 밑에 90만 원만 나온다고 해도 그러면 안심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부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월에 또 판결 나올 수 있어요 위중교사죄 그런 것들이 지금 드디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웅 앵커의 아까 유관 표명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 기억을 해봤어요 유관 표명을 했나? 아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유관 표명을 했어요 자기가 얘기한 건 일부 법조 기자들한테 한 얘기다 이게 유관 표명일까요? 저는 그 당시에 기사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법조 기자들이 같이 썼어요 판결문을 인용해서 근데 그것을 갑자기 일부 법조 기자들한테 한 얘기다 라는 게 저는 똑같은데요 그 처음에 한 얘기처럼 일부가 아니라 전체 기자랑 똑같죠 왜냐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한 신문은 뉴스타파에는 없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만 빼놓고는 모두 다 애완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CBS는 어떻게 했었나요? 아 CBS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대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김두관 전 의원의 등장이 또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니 그거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는 김두관 의원이 출마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김두관 의원님 몇 번 뵀었어요 개인적으로 몇 번 뵀었는데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님의 동생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김두수 선배하고 되게 친한데 그래서 덕분에 몇 번 뵀었는데 김두관 의원님은 제가 딱 뵈니까 조금 그릇이 커요 그 다음에 제 느낌으로는 그 다음에 지향하는 바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당대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승패를 떠나가지고 지금 나와 봤자 어대명 이거는 어대명이 아니라 이미 이대명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표는 이재명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도 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당대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밖에 없다 이거는 민주당당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민주당의 그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아쉽게 낙선을 하긴 했지만 김두관 전 의원 같은 분이라도 나와야 그래야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그냥 면을 차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김두관 의원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 나오느냐 아니면 들러리냐의 차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김두관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 락커룸 보수 락커룸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저는 이종근 선배님이라면 항상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앵커가 어떤 분일까요 왜냐하면 둘이 하면 되게 편했는데 제가 불편하게 했군요 앵커가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또 앵커님이 너무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편하게 했는데 보셨던 분들이 편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락커룸이라는 거 뺏겼어요 나 락커룸으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대기실에서 사실 우리 종편 같은 거나 혹은 라디오 나오면 대기실에서 진짜 재밌게 얘기하고 신뢰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 본방 딱 들어가면 다들 너무 착해지고 손해져 엄숙해집니다 엄숙해져요 그래서 락커룸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나 박지영 앵커님한테 뺏겼다는 거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실로 하시면 되겠네요 잘 되면 다른 분 대기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두 분과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에 보는 보수 락커룸 진행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 또 내일 모레 목요일은 진보 락커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